왜냐하면 나는 동물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편지를 쓴다. 그래서 나는 문을 두드린다. 만약 네가 동물을 사랑했다면, 내가 동물을 사랑한다. 게다가 나는 동물을 사랑한다. 그나저나 나는 편지를 쓴다. 만약 내가 문을 두드린다면, 그렇다면 나는 문을 두드린다. 9. 비록 나는 동물을 사랑하지만, 10. 그러나 나는 편지를 쓴다. 11. 아니면 너는 편지를 써. 12. 그리고 나는 문을 두드린다. 12. Và từ gõ cửa.